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한번 선별해 보고요. 이 종목별 상승률도 체크하겠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KTV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LIG NEX1,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6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생명 진입됐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4%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11일에 진입했던 KT, 살펴보겠습니다. 3만 950원의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2.4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가장 늦게 진입을 했던 KT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를 진입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해지할 수 있는 그쪽 섹터를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KT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지금 KT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경기방거주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인데 어떤 지금 현재는 테마에 많이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 대비해서 이런 종목들은 약간 소외감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연말 갈수록 배당에 대한 매력이 항상 부각이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KT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앞서서 그 전주에 말씀드렸던 삼성생명이나 KT 어떻게 보면 배당 매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더 연말을 갈수록 앞으로 좀 사실 굉장히 수급에 쏠림도 심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꾸준히 보유해보는 전략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속한 섹터는 제가 잠시 보니까 또 다른 섹터네요. 어떤 섹터인가요? 그래서 약간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고 게임업종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게임업종이 최근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역시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겹쳤던 것도 있었고 상반기에 굉장히 움츠러들었거든요. 게임업체들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 다른 상황보다도 강하게 더 몰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게임주가 일반 게임, 일반 게임 그 전에 어떤 인식이 아니라 NFT, 또 NFT를 활용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진출이라는 부분까지 겹치면서 항상 메타버스가 처음에 몇 년, 작년이었죠. 이 테마로 불거진 다음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업종이 바로 게임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임 업종 안에서도 게임 대부분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메타버스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분 투자나 그리고 M&A나 이런 걸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 가장 큰 수혜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제 어제 G스타가 개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게임 업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또 레벨업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G스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상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스타라고 한다면 국내 게임의 어떤 전시회라고 이미지가 강한데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참가하는 그런 전시회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이벤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번에 G스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메타버스나 NFT의 가장 큰 화두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은 그전까지는 G스타 전까지만 몰리고 G스타 개막한 이후에는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역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겹쳐있기 때문에 G스타가 개막한 이후에도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가 사실은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게임주를 지금 체크를 해주셨어요. 어떤 종목을 가장 살펴보고 계세요? 종목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임 업종 안에서도 그나마 좀 펀드멘탈에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카카오 게임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 다른 게임 기업에 대비해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같이 겹쳐있긴 하지만 겹쳐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그 차이시량 위험도 좀 괜찮은 차이시량 위험도 약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퍼블리싱 한마디로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라 어떤 개발사를 받아서 어떤 마케팅 그리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많이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오딘이잖아요. 오딘의 일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의 개발사죠. 라이온하트의 지분을 인수하고 투자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어떤 그전에 퍼블리싱 업체라기보다도 이 개발사로서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라이온하트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그전에 지분했었던 지급 수수료 이런 여러 가지 로얄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재무적인 부담은 좀 덜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올해 내년 영업이익을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지금 높게 좀 전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카 총액이 8조 좀 넘는데 거의 이제 그 게임 가치나 자회사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10조 가까이 영업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오늘 좀 관심 있게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까지 보고 계시는지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좀 경신을 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룸을 열어놔야 될지 좀 짧게 잡아야 될까요? 목표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지금 기업 가치를 구조 후반대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 주가는 목표 주가는 13만 원까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13만 원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20에서 30% 사이 정도의 목표 주가 계리로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오픈형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구축 얘기를 계속 내고 된다고 한다면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수급은 최근에 거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충분히 13만 원까지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함께 사실 고점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어느 정도로 챙기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손절가는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손절가는 저는 1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딱히 손절가를 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고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게임즈가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펀드멘터를 많이 집중하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도 뚫고 내려갈 확률은 더 적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10만 원을 깬다고 하더라도 매도해야 했다라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을 보면서 저가 매수를 더욱더 한번 더 챙겨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시조가에 공략할 종목으로 카카오 게임즈 지금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성장성을 강하게 보고 계시는데 우선 본업이 탄탄하고 현재 게임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메타버스나 NFT를 타고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점들 아직 그런 게 기업 가치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봐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10만 원 제시하지만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회복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TV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